아 안녕하십니까 해볼 것은 무엇이냐 오늘 몇 회차입니까 오늘 벌써 20회차네요 20회차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몬스터는 1 2 5 1 7 9 0 한 10만 11만마리 정도 잡았구요 오늘 잡은거 한 11만마리 잼스톤 숫자는 1 2 7 3에서 1 3 4 9 27 플러스 49 60 70 76개인가 맞어 76개 76개 76 11만마리 물바공을 석은 43개 12개 일단 물약 정리해보고 오늘 번 돈 한 10시간 정도?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했구요 잼스톤은 76개 물방울석은 43개 됐으니까 3개 다시 다시 결론은 몬스터 수 11만마리 정도 매소 6억 정도 물방울석 3개 잼스톤은 76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얘기할거 없겠죠 66개 DD 2 2 Geoff